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전국은 비가 내리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워집니다. 특히 10시 30분쯤이었죠. 윤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투자 기조를 밝히면서 관련 테마가 강세입니다. 다만 변동성은 좀 나오는데요. 양자 암호, 정책 수혜주 이렇게 워낙 다양한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는 무엇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8월달 테마의 계절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과정의 일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8월달에 수급을 이끌었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었다면 9월달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메이저급에 대한 세력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기관 안에서도 투신이라든지 또는 연기금이라든지 보험권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 자체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8월 17일 날 주가는 저가를 찍었습니다.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시장이 상당부 흔들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점진적 상승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9월달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휴가 갔다 온 기관 투자자. 오늘 코스피의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다소 제한된 매수 규모입니다. 언제쯤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모든 기관 투자자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운영사가 위탁 매매를 할 수 있는 쪽 운영사가 이제 정보력이 좀 더 빠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투신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험권이라든지 은행권 이런 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에 대한 매수에 대한 전통적인 기조 운용 방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상대적 PR 밴드를 상당 부분 따지는 부분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성격을 감안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과 현대가 마음 AI를 방문하면서 오전장에는 AI와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다만 조금 윗고리를 달고 있긴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 마음 AI라는 기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드렸던 것이 AI 군미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가 뺏길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 기업이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부각받으면서 삼성과 현대에서 방문했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길게 은봉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면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돌파를 했느냐라는 거죠.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재료가 노출된 상황들이니까 모든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 말인 즉슨 다시 한 번 더 하방을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이 마음 AI에 대한 방문 이슈 자체로 인해서 다른 여타의 AI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결국 AI라는 것이 지금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제적 흐름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고 저는 AI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투자하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리뷰할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9일에 원픽으로 선정해 주신 스맥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AI와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마음 AI였기 때문에 스맥이라는 회사는 또 삼성과 관련된 회사였기 때문에 함께 움직임이 나온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큰 급등 양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스맥이라는 기업은 오늘 월봉상에 대한 부분에서 120월선을 막고 일부 조정이 나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장기평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겠지만 추세적 부분은 바닥에서부터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SK하이닉스, 글로벌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목해보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강세입니다.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들이 가장 유명한 업체 얘기를 하라고 하면 삼성, 그다음에 또 유명한 업체 얘기하라고 하면 현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엔비디어와에 대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더 저평가 받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주식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HBM 반도체 관련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HBM 반도체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현재는 저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면서 바닷권력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계속적인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증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노출되지 않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매수에 대한 부담감은 꽤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그의 SK하이닉스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ST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가 한번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눌림목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붙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신고가를 갖던 기업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인 즉슨 STI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정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 번 시도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DIT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T라는 기업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 기업이 2022년도 SK하이닉스 발 기술력 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은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하면 좀 궁금한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향이 거의 하루 만에 끝이 났잖아요. 조금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릴 상승 모멘텀이나 일정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끝이 났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이 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4분기로 넘어가면 이제 소비 시즌에 접어드는 상황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항상 반도체가 4분기가 성수기에 대한 피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적인 추이는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엔비디아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자체에서 CCTV 설치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CCTV 관련주 강세입니다. 지금 상승폭 다소 좀 반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점 주목해야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CCTV에 대한 일상화 모든 것들이 CCTV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만큼 이제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호신용품 관련주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CCTV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CCTV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이런 묻지마 범죄로 인한 재료가 노출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과관을 보더라도 우리가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코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콤이라는 기업은 이제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한 기업인데 오늘은 뭐 CCTV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바닷군역부터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연속적인 이슈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인도시장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자동차가 관심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오랜만에 차상로 대표님의 귀환입니다.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1분기, 2분기에 자동차 주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300%까지도 크게 달려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실만큼 쉬었다고 보고 지금 이 앨런 머스크가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이 인도의 기가 팩토리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밑밥을 딴 쪽으로 계속 던지거든요. 결국에는 인도시장을 가져가고 싶다는 뜻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다는 것이 우리가 과세를 인하를 시키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현대차 그룹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보자는 뜻에서 오늘은 현대차 인도시장 관련주를 가지고 와봤고 우리가 일단 완성차 업체들은 다 거기에 따른 부분이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 내에서 2018년도에 현대차가 만들었던 광고에 대한 뷰 수가 2억 뷰입니다.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 군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고 그다음부터 점유율을 꾸준하게 확장시키는 양상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현재 재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요. 부품 관련주 안에서는 현대차 그룹에서 함께 부품사들이 인도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 이왕이면 조지앨라밤마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순으로 같이 본다면 여기 서연이아라든지 화신, PHA, 송화이텍, 모빌스전자 같은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이 중에서 우리가 앞서서 대형광업은 한번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봤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PHA, 과거의 평화전공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사실 현대차와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끈끈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인도시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북미시장에도 함께 진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트렁크라든지 또는 차량에 대한, 개폐장치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스타트 기업에 대한 중심 매출로 인해서 다각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1차제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말씀하시는 중에 상승부예가 나왔네요. 또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정말 테마가 강한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의 원픽은 PHA고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또 2024년 하반기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도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